2020년 3월 1일부터 에스와티니 IYF 만지니센터에서 새소리음악학교와 건축학교가 시작됐습니다. 2016년 아프리카에 해외봉사로 온 마하나임 음악원 학생들의 공연이 첫 계기가 되어 구강과 박옥수 목사와의 만남이 이어졌고 이를 통해 복음을 들은 구강이 10헥타르의 땅을 기쁜 소식 선교회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매년 박옥수 목사를 초청해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구강은 IYF의 나라 발전과 청소년 선도를 위한 교육을 요청해 왔습니다. 2019년 기증받은 땅에 100여 평의 작은 건물이 먼저 완공되면서 2020년 배움의 열기를 가득 품은 45명의 학생들이 에스와티니의 미래를 바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IYF 청소년센터가 완공되면 가장 필요한 교사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해 앞으로 정식 학교 설립에 앞서 현지의 인재들을 양성하자는 취지로 2020년 새롭게 새소리음악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지원한 많은 학생들 가운데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통과한 15명의 학생들이 3월 1일부터 IYF 만지니센터 첫 교육을 받았습니다. 새소리음악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진행되며 아침 6시 성경 모임을 시작으로 교육을 합니다. 학생들은 바이올린, 성악, 피아노 중 한 가지를 전공으로 선택하고 필수 과목으로 음악이론, 리듬, 솔페지오, 음악 듣기, 합창, 한국어, 그리고 마인드 교육을 배웁니다. 다양한 교과목을 통해 음악가로서의 자질과 지식, 함양뿐만 아니라 마음의 세계를 배우며 밝고 깨끗한 정신을 가진 인재들로 발돋움해 갑니다. 또한 건축학교는 2019년 1기 학생들과 함께 첫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로 2020년 2기 학생들과 함께 IYF 청소년센터 메인 빌딩 건축 프로젝트에 도입합니다. 아프리카의 건축기술이 많이 열악하기에 청소년센터를 건축하면서 한국의 선진기술을 보급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인재들을 키우고자 건축학교를 시작했습니다. 60여 명의 지원자들 가운데 30명의 학생들이 선별되어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기술학교들이 있지만 IYF 건축학교에서는 이론과 실습을 겸해 지식과 더불어 기술을 배우며 무엇보다 마인드 교육을 통해 강한 마음과 건전한 정신을 배웁니다. S와티니 IYF는 새소리음악학교와 건축학교를 시작하며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S와티니 미래의 주역들이 이곳 S와티니 IYF 청소년센터에서 자라게 될 것이 기대됩니다. 굿뉴스TV 최성인입니다.